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6세기 초 양견은 급능의 남진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통일하고 수나라를 건국하였다. 양견의 수하에 양소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가 남진의 대장집에 쳐들어갔을 때 그 집에는 8살 되는 여종이 있었다. 그녀는 원래 북주의 장군 딸이었는데 남진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전리품으로 잡혀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홍불려라고 했다. 홍불려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6, 7세에 벌써 시를 이해하는 등 예술적 소질이 뛰어나고 검술도 제법이었다. 그녀는 양소를 따라 양부로 온 후부터 음악 이론과 노래, 무용, 서예를 배웠다. 그녀는 18살이 되자 몸매가 오그로 조각한 듯 빼어나게 아름다워졌다. 가히 양부의 기생들 중에 군계 이락이었다. 양소는 수나라의 건국공신으로 인정을 받아 조상서령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 벼슬은 조정의 정권도 쥐고 흔들만큼 막강했다. 그는 한 사람 밑에 있고 만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권력자로서 황제가 외지로 나가면 조정을 대신 맡아보았다. 606년 양소는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하여 황궁 앞에서 전국에 저명한 가무배우와 희극배우들을 불러 공연을 벌였다. 그때 홍불려도 참여했다. 홍불려의 유혐한 몸매와 달콤한 목소리, 우아한 연기는 참석한 모든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이 경연은 전국적 규모로서는 처음으로 열린 예술공연이어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심사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홍불려가 당당히 1등으로 뽑혔다. 그날 밤 홍불려는 침실로 들어왔다가 눈앞이 아찔해지는 광경을 보았다. 바닥에는 붉은 주단이 깔려있고 창문에는 커텐이 쳐져 있었으며 촛불이 휘황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녀가 어리둥절에 있는 사이 어느샌가 양소가 들어와 개슴치레한 눈으로 그녀의 몸을 훑기 시작했다. 홍불려는 당황하여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댔다. 양소는 얼굴이 벌개져서 가까이 다가와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덜덜 떨며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이윽고 그녀의 젖가슴이 반쯤 열리면서 옷 같은 몸매가 드러났다. 양소는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홍불려의 옷을 하나씩 차례로 벗겨낸 아체를 만들었다. 홍불려는 두려움으로 떨었다. 양소는 그러는 그녀가 더욱 귀엽다는 듯 안하다 침대에 눕히고 자기도 알몸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잘 익은 딸기 같은 처녀의 앗 소리를 듣자 양소는 흥분하여 그녀의 몸 위에 올라 개구리처럼 허우적거렸다. 홍불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몸 또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기의 할아버지보다 한 살 더 많은 양소에게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처녀성을 빼앗겼다. 그것은 그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잔혹한 현실은 그녀를 어린 양마냥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려고 했다. 실제로 다른 기생들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사랑을 받는데 급급했지만 그녀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마음은 높은 곳에 있었다.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되어 동정을 짓밟힌 그녀는 마음속에 증오의 불씨를 심어 조금씩 조금씩 태우면서 때를 기다렸다. 언제든 기회만 오면 양부를 뛰쳐나가 원수를 갚으리라고 결심을 다졌다. 그 무렵 잔혹한 통치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봉기하기 시작하였다. 611년에는 산동에서 왕방 농민군이 일어나서 세상을 들썩이게 하였고 616년 말에는 미미를 거두로 하는 와강체군이 일어나면서 도처에서 불같은 항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곳곳에서 중앙정부의 병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즈음 홍불련은 양소의 사무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나라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가물거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양소는 국사는 돌보지 않고 날마다 홍불련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살꽂이놀이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홍불련의 적개심은 날로 커져갔다. 그 무렵 조정의 명약사 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소년 시절에 큰 뜻을 품고 조정에 입문한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어서 대신들에게 큰 신망을 받았다. 그러나 수양제가 간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충신들을 멀리하자 그는 사직하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병서를 읽고 검수를 익히면서 어엉간에 10여 년이란 세월을 보내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에서 인재들을 모은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큰일을 해보려고 장안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양소를 만나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보겠노라고 말하였다. 양소는 인재를 모아 나라를 구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적 양광을 물리치는 데에만 열심이었다. 리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조세를 삭감하고 군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자 양소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양소는 10여 년 전에 리정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어 그의 성품이 대쪽 같고 아참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양소가 리정을 만나 국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홍불녀는 차를 들고 들어와서 양소의 뒤에 서 있었다. 양소는 리정의 건의를 건성으로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후원으로 나가버렸다. 리정의 이야기는 자연히 홍불녀에게로 옮겨졌다. 홍불녀가 리정을 보니 나이는 30살 안팎쯤 되어 보이는데 두 눈이 형형하고 영특한 빛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예리한 판단력으로 조정의 패단을 짚어내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완벽한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비범한 식견이 아첨이나 즐기고 어리석은 인물이나 가까이 하는 양소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홍불녀는 양부에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권력을 틀어지고 나라를 흔드는 사람들은 무수히 보았으나 리정만큼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고심하는 인물은 보지 못하였다. 그녀는 리정이야말로 당대의 영웅이며 호걸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 차를 권할 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호의적이었어. 그녀는 그를 연모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일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천의 지각을 떠돌아다녀도 좋을 것만 같았다. 새처럼 초롱에 갇혀 있지 말고 대담하게 부딪히자. 이 기회를 놓치면 일생 동안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홍불련은 정원지기에게 양소의 지시라면서 리정이 어느 여인 속에 묻고 있는지 알아오게 하였다. 그는 서대가의 예를 객점에 들어있었다. 홍불련은 주의가 조용해지자 리정이 두고 간 건의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았다. 그는 국가의 정세를 환히 꿰뚫고 있었고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였다. 특히 마지막에 종합하여 세운 정책은 그가 영웅오거리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였다.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경감시키고 사치를 경계하고 알랑거리는 간신들을 축출하고 현인을 등용시켜 쓰고 국왕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 민심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우국충정이 넘치는 건의서가 공연불처럼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차연해졌다. 이런 사람을 따르지 않고 누굴 따르랴. 홍불련은 바로 죽어도 리정을 따라가 섬길이라고 마음을 다졌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양부를 떠날 수 있을까 다시금 곰곰이 생각하였다. 양부는 경계가 삼엄해 낮이면 위병들이 수풀처럼 많고 밤이면 우예가 출중한 위병들이 승냥이처럼 지키고 있었다. 때문에 누구도 양부를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더구나 양소의 처첩들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오직 양소의 금화살을 지녀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날 밤 홍불련은 양소에게 술을 잔뜩 꺼내서 의식이 오락가락하게 한 후 온몸을 바쳐 홍불을 뽑아냈다. 탱탱한 몸매에 미인이 몸을 비비며 가진 기교를 다 부리니 양소는 있는 힘을 다 쏟아내고 금방 꿀잠에 떨어져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홍불련을 굳게 믿고 있던 양소로서는 이 밤에 큰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밤이 깊어져 사위가 고요해지자 홍불련은 양소의 외출복을 입어 남장을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양소의 금화살을 품에 지니고 특별 통행증을 하나 만들었다. 또 평시에 모아두었던 금은 보석을 보따리에 싸서 어깨에 매고 살금살금 침실을 나와 마구간으로 갔다. 그리고 잽싸게 제일 날렛말을 골라서 타고 바람처럼 달려 성문 어구에 이르렀다. 하늘에는 조각달만 외로이 걸려있어 사위는 희미하였다. 그녀는 우렁우렁한 남자 목소리로 문지기들에게 호령하였다. 양소 나으리에 급한 하명으로 나경으로 가야 하겠으니 어서 문을 열어라. 여기에 통행증과 금화살이 있느니라. 문을 지키는 병정들은 그녀가 통행증과 금화살을 내보이는지라 두 말 없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홍불녀는 문을 나서자 야경들에게 서대가로 가는 길을 물어 곧장 말을 달렸다. 관리 옷차림을 한 홍불녀가 객주집에 들러 주인을 찾자 놀란 주인은 속이 두근당근 하였다. 작은 잘못이라도 있으면 혼살이 나거나 심지어 목이 잘리기도 하는 시절이라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리정이라는 분이 어느 방에 유숙하고 계시느냐? 홍불녀는 진짜 관리인 것처럼 근엄하게 물었다. 네네. 동쪽의 2층 방에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홍불녀는 그가 주변에서 얼씽거리지 못하게 큰 소리로 내쫓고 직접 리정의 방으로 찾아갔다. 리정은 양소가 자기의 제안을 채택해줄까 아니면 무시해버릴까 잠옷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낮에 냉담한 얼굴로 자기의 말을 듣고 있던 양소가 십중팔구는 마이동풍으로 여길 것 같은 예감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던 것을 자책하고 있었다. 인재를 모은다는 건 구실일 뿐이고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먹는 놈이야.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고 있는데 왼 사람이 불쑥 들어서며 외쳤다. 미상공 빨리 갑시다. 깜짝 놀라는 리정에게 홍불녀가 모자를 벗어 새까만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려 매혹적인 얼굴을 보여주었다. 리정은 가슴이 움찔했다. 다시 홍불녀가 말했다. 나으리께서는 건망증이 심하시군요. 낮에 양부에서 만났던 홍불녀입니다. 상황이 급해서 이렇게 밤중에 찾아왔으니 용서하시고 어서 성을 빠져나가 이밤 안에 화양까지 가셔야 합니다. 화양은 양소에 관할 지역이 아님으로 안전할 겁니다. 아니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하여튼 공께서는 양소에게 잘못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저하고 성을 빠져나갑시다. 리정은 더 묻지 않고 급히 따라 나섰다. 그는 양소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가 보다고 생각하였다. 두리는 대화도 하지 않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말을 달렸다. 그렇게 얼마를 달려 양소의 부하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되자 그때서야 홍불녀가 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양소는 이기적이고 난폭한 사람입니다. 또 흉악하고 간사하고 의심이 많고 흉금이 좁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렇듯 조리정연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마이동풍으로 칩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자기의 신복의 세력을 키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웅이 되려고 할 뿐입니다. 군주를 받들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직 태원 유수 리언만이 그를 누를 수 있어요. 리언에게는 그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리언은 표면상으로는 조정에 복종하는 채 하지만 속으로는 대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가시지 않나요? 그는 당신의 고담줄론을 믿어줄 겁니다. 지금 장안엔 이런 민요가 돌고 있어요. 백양꽃이 떨어지고 오약꽃이 핀다네 18세의 왕위에 오르리 이 민요가 바로 그곳을 예원하는 것입니다. 장래 천하를 다스릴 사람은 리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당신을 보시고 이곳에 온 겁니다. 당신과 함께 태원에 가서 대업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홍불녀의 말을 듣고 리정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그도 리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태원으로 밀려나서 큰 힘을 쓰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약보고 있었던 것이다. 홍불녀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리언은 천하를 다스릴 제목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셋째 아들 리세미는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덕장이어서 그 사람이면 능이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리정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었다. 리세민이 인재를 모으고 있고 수화를 아끼는 인정이 있으며 능이 대업을 도모할 만한 장래의황재감이라는 것을 친구한테서 들었던 것이다. 그 친구도 자기에게 리세민한테로 가라고 권고한 적이 있었다. 걱정은 그가 현재 권력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면서 포부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나저나 리정은 홍불녀의 본심이 궁금해서 물었다. 그대는 양소의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날 따라오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홍불녀는 말을 꺼내다가 호호 웃었다. 그 웃음에 수줍음이 가득 묻어있었다. 그녀는 교태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진짜 책벌레시군요. 이렇게 당신을 따라왔는데도 제 맘을 모르신단 말이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숙였다. 리정은 난감한 표정으로 마음속에 말을 꺼냈다. 아가씨는 양부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나란 사람은 각처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어서 잠 잘 자리도 없는 사람이니 양소와 비긴다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자면 고생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제 생각엔 양부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정은 그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으나 그녀는 너무도 서운하여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상공께서는 어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양부에 기녀와 첩들이 비단옷을 입고 금은 장식을 하고 때마다 산해진미를 먹고 살게 하지만 결국은 노예가 아닙니까? 주인을 위하여 노래나 부르고 악기나 치고 춤이나 추는 양소란 늑다리는 종이의 가무와 주색에 빠져 돼지같은 뱃살만 두드릴 뿐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짐승같은 놈이에요. 제가 오늘 그곳을 빠져나와 상공을 따른 것은 상공과 함께라면 칼산에도 오르고 불바다에도 뛰어들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양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홍불련은 아버지가 살해되던 일이며 양부로 끌려와서 양소에게 짓밟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흐느꼈다. 저는 상공의 기백과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공께서는 대의가 있는 용감한 호걸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공께서 앞으로는 호랑이를 겁내고 뒤로는 용을 겁내시니 실망이 큽니다. 종이저를 받아주시지 않겠다면 저 홀로 갈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홍불련은 두 손을 맞잡고 리정에게 인사를 올린 후 채찍을 휘둘러 말을 달렸다. 리정은 마음이 안쓰러워져서 소리쳐 불렀다. 서시오. 아가씨 서요. 아무리 불러도 홍불련은 들은채만채 말을 달렸다. 겨우 그녀를 따라잡은 리정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셨나요? 홍불련의 물음에 리정이 마음이 풀려 익사를 부렸다. 나는 떠도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두터운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려. 네. 비록 여자이지만 정세를 다소는 볼 줄 알아요. 용은 꼭 늪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구름이 거치면 당신의 영웅적 풍모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종신토록 따르게 싸우니 절대 저를 버려선 안 돼요. 한평생 당신에게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밝은 군주를 메시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홍불녀가 그에게 손을 내미니 리정이 그녀를 가볍게 안아 자기 말에 옮겨 태웠다. 홍불녀는 리정의 등에 몸을 붙이고 엎드렸다. 그렇듯 포근하고 미더울 수가 없었다. 리정의 잔등이 태산처럼 든든했다. 길에서 대충 요기를 하면서 이튿날 저녁까지 달려서야 그들은 동관을 지나고 황하를 건너 양소의 관할 구역을 벗어났다. 그리고 여관을 잡자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이제 양소에게 붙잡힐 염려가 없게 되었다. 한방에 들자 두리는 서로를 늦게 안 것을 한스러워하면서 한여름 소나기 같은 운우지정부터 나누었다. 홍불녀는 처음으로 젊은 사람의 사랑의 단맛을 보았다. 리정도 새로 맞이한 아내가 너무도 고와서 날아가려는 새라도 잡듯이 꼭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한편 양소는 이튿날 아침 홍불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성난 호랑이 마냥 펄펄 뛰었다. 그는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홍불녀를 잡아드리라고 하였으나 그녀의 그림자도 잡혀오지 못했다. 홍불녀와 리정은 이튿날 해 뜰 때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햇빛에 비친 홍불녀의 얼굴은 금방 피어난 연꽃을 방불케 하였다. 리정은 홍불녀를 끌어안고 다시 한 번 깊은 연락에 정을 나누었다. 홍불녀는 이러한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뻤다. 그래서 리정이 하는 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자석처럼 한 번 붙자 떨어지지 않았다. 홍불녀를 침대에서 안아 일으켜 옷을 입혀주는 리정의 손 울림이 서툴었다. 됐어요. 당신의 손은 검을 다루고 문장이나 쓸 손이지 여자의 옷을 입힐 손이 아니지요. 홍불녀가 눈을 곱게 흘기자 리정은 멋쩍게 웃었다. 잠시 후 리정이 마곡간에 가서 말들을 보살피는 사이 홍불녀는 거울 앞에 앉아서 얼굴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거울 속에 문 밖으로 지나가는 수염이 가득한 털북숭이 사내의 얼굴이 비쳤다. 양소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느리를 쳤다. 그녀는 잽싸게 침대에 있는 검을 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남물을 털보아 마주쳤다. 누구야? 홍불녀는 눈을 매섭게 뜨고 소와보았다. 털보는 환한 웃음을 얼굴에 가득 담으며 능글맞게 말했다. 하하! 나와 한번 겨루어보겠어. 허나 안심하시오. 양소가 보낸 자객은 아니니 당신들이 여관을 떠날 때부터 뒤따라왔어. 당신을 정말 존경하오. 홍불녀는 미행자 앞에서 흠칫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닌지라 그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앉았다. 성함을 어떻게 부르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중견이라고 부르오. 얼굴에 수염이 많아서 강호에선 장털보라고 부르죠. 아, 그래요? 저도 장씨예요. 장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500년 전에는 한 집 식구였으니 저는 오늘 오빠를 만난 거네요. 자, 여동생의 절을 받으세요. 홍불녀는 넋죽 절을 올렸다. 장털보도 맞절을 했다. 홍불녀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서방님, 오빠를 만났어요. 빨리 오세요. 마침 말 씻기는 일을 다 마친 리정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왔다. 그런데 방안에 난데없는 웬 털보가 앉아있어 어안이 벙벙해졌다. 홍불녀가 사연을 말하자 그도 형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올렸다. 털보는 반갑게 리정의 손을 잡았다. 하하, 매부와 동생은 정말 담이 크군. 양소가 지금 동생과 매부의 초상화를 그려서 부처마다 붙이고 체포령을 내렸다네. 다행히 여기는 산서땅이라 잡을 수야 없겠지만. 하하. 리정은 자기들의 뒤를 밟은 털보의 신상이 궁금해져서 물었다. 그런데 형님은 어찌하여 우리 뒤를 밟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지. 그러니까 동생이 탈출하던 날 밤 나는 양부에 들어가 그 간악한 양소놈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네. 그런데 동생이 남자 옷을 입고 나와서 사무실에 들어가 금화살을 들고 나오더구만.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 따라 나섰지. 중도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말도 다 들었네. 하하하. 늦었지만 결혼을 축하하네. 홍불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동생은 여중호걸인데 어찌 부끄러움을 타는가? 장중견은 호탕하게 웃으며 허물없이 말하였다. 오빠도 참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리 서방을 따라오고 종신하기로 결정했겠어요. 그러니 절 남자로 보지 마세요. 자 동생이 한 잔 올릴게요.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술을 권하였다. 그래 고맙네. 매부도 함께 잔을 드세나. 셋은 마음을 열어놓고 술을 마셨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국가 정세에 대하여 토론과 걱정으로 이어졌다. 장중견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말하였다. 큰일을 하려면 자기 손으로 천하를 세워야 하네. 매부랑 동생이 리세민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그는 확실히 영재가 많네. 하지만 그는 지금 17살 소년이야. 중헌은 영웅들이 많은 고장이지. 그 속에서 어린 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양부에 있을 때 많은 비밀보고서들을 보았어요. 모두들 리세민이 강호의 호걸들을 끌어모아 낮으면 훈련시키고 밤이면 전술과 전략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모든 보고서마다 리세민에게는 숨겨진 뜻이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양소만 17살짜리 애가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오빠도 그렇게 말하시다니 실망입니다. 여하튼 백문부려일견이라고 우리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양부에 있을 때 풍수가가 양소에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퇴원 방향에서 붉은 기운이 일어서면서 임금별이 유난히 밝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양소는 풍수의 말을 믿을지 말지 결정을 못해서 전번 달에 밀사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지요. 밀사가 돌아와 하는 말이 퇴원은 백성들의 민심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일하며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리헌부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절대 경시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불여의 말에 장중견도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보고 싶구만. 하여 세 사람은 퇴원으로 떠났다. 퇴원에 도착하여 리정은 우선 리세민의 형벌되는 문정을 찾았다. 그리고 홍불여며 털보를 일일이 소개하고 서로 간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리 문정은 홍불여가 양부의 기밀 요원이었다는 말을 듣자 리세민을 찾아가 보고하였다. 리세민도 놀라워하며 세 사람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였다. 때는 초가을이라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왔다. 리세민은 후궁의 화원에서 그들을 만나주었다. 문정의 소개가 끝나기 바쁘게 리세민이 입을 열었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문정 형님 집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려야 하는 건데 요즘 여동생 삼낭이 낭자군을 창설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전법을 가르치느라 짬이 없군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낭자군이라는 말이 나오자 장중견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리세민은 빈틈없이 무력을 기르고 있구나. 여동생까지 나서서 병사를 훈련시키다니. 이야기가 끝나고 일어서다가 장중견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장기판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마디 건넸다. 공자님께서 장기를 잘 둔다는 소문을 들은 지 오래됩니다. 한 번 가르침을 받아볼까 합니다만. 뭐 제 장기 수는 수수합니다. 그럼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장중견과 리세민은 장기판 앞에 마주 앉았다. 장중견은 포를 잘 쓰고 리세민은 조를 잘 썼다. 장중견이 포로 세민을 위험에 빠뜨리면 리세민은 롤을 이용해서 위험에서 빠져나와 중견을 공격하여 진태양란으로 몰아붙였다. 서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면서 한참 싸움을 하다가 중견이 탐복하였다. 공자님이 저보다 한 수 높습니다. 졌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리세민이 그들을 청하여 술잔을 나누려고 하는데 리삼랑이 나타났다. 셋째 오빠, 오빠의 지시대로 군사를 좌우로 배치하였는데 상대편이 정면으로 육박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면에는 그럴 줄 알고 군사를 이미 다 배치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빨리 좌우구로 가. 아주머니도 곧 뒤따라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적군이 도망치지 못하게 퇴로만 끊어놓으면 돼. 리세민은 경험이 많은 장군처럼 거침없이 지시하고 손님들에게 사과하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훈련 사정이 급하여 먼저 일어서야겠습니다. 일의 정도면 끝날 테니 그때 다시 모시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리 문정한테 말하였다. 나 대신 손님들을 잘 모셔주십시오. 이수는 7일 후 공자가 승리한 다음에 다시 와서 마시겠습니다. 문정 형도 바쁘실 테니 그냥 일을 보십시오. 자, 동생 부부는 나와 함께 퇴원의 야경이나 구경하러 갑시다. 리정과 홍불련은 뜨악했으나 장중견이 이미 자리에서 일어선지라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장중견은 별로 말이 없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한마디 하였다. 날 따라 여관으로 가세. 할 말이 있네. 여관에 들어간 장중견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무겁게 말을 꺼냈다. 이제 미래의 사나는 리 씨네 거가 될 걸세. 그런 의미에서 동생들은 정말 훌륭한 주인을 택했네. 리세민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야. 아까 그와 장기를 두면서 시험해보니 그는 위험 속에서 승리할 줄 알고 패배할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군. 더구나 그는 적을 손금보듯 알고 전술도 대단히 치밀했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천하를 도모할 웅심이 있네. 내가 동생네를 따른 것도 동생네 재질이 욕심나서였네. 특히 불려 동생은 견식이 넓고 통찰력이 있어. 두 사람을 내 조수로 잡아두려 하였는데 리세민을 만나보고 마음을 돌렸네. 그는 나보다 한수가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딴 곳에 가서 대업을 이루기로 생각을 바꾸었네. 내가 그간 대업을 위하여 준비해둔 것이 있는데 동생과 매부에게 모두 주겠네. 그것으로 세민을 도와 대업을 이룩하시게. 이제 길을 떠났다가 일주일 후에 세민과 만나도록 하시게. 리정 부부는 크게 놀랐다. 그한테 그런 웅심이 있었다는 것은 천만 뜻밖이었다. 그들은 중견을 따라서 이틀이나 달려서야 그의 집에 도착하였다. 장중견의 부인이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웃음으로 맞이하였다. 장중견은 그들을 별채로 안내하였다. 칼과 창의 숲을 이루고 방가운데에는 상자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모두 몇 개인지 알 수 없었다. 장중견은 열쇠를 꺼내어 그 중 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속에는 금과 은이 가득 차있었다. 장중견이 말하였다. 이것들을 여동생과 리서방의 결혼선물로 줄 터이니 사양하지 말고 가져다가 대업을 도모하는 데 유용하게 쓰시게. 홍불여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이 많은 걸 그냥 모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면 그냥 주지 무슨 대가를 바라겠는가? 멋조록 계획대로 성공하는 것이 내게 주는 보답이야.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뒤이어 장중견 부부는 그들을 군사훈련장으로 안내하였다. 장중견이 지휘대에 올라가 북을 세 번 치자 순식간에 수백에 달하는 병사들이 뛰어나와 정연하게 줄을 지어섰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이라도 삼킬 듯 하였다. 장중견이 소리쳤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후부터는 당신들을 여기 있는 리나으리와 그의 부인인 나의 여동생이 지휘할 것이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 주기 바라오. 순간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졌다. 장군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자 장중견의 부부는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였다. 군자금을 준비하고 오백 명의 장군들을 육성하는 데 여러 해 걸렸네. 이제 모두 메시 부부에게 넘기고 우리는 떠나고자 하네. 리세민과 공주하면 중원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되면 동생네도 개국 공신이 될 걸세. 나는 부여국의 군주가 무도하여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기에 거기에 가서 거사하려고 하네. 자네들이 나라를 세우는 날이면 나도 거기서 좋은 소식을 보내올 것이네. 그때 우리 술잔을 높이 들고 멀리에서 남아 서로 축하를 하기로 하세. 홈불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그리고 형님, 우리 함께 리세민을 받들어 대업을 이룩하면 안 될까요? 하하, 난 그런 성격이 아닐세. 닭머리는 되여도 쇠꼬리는 실례. 남이 내 머리 위에서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의 뜻은 각각이므로 더 긴 말은 마시게 성공하기 바라네. 말을 마친 장중견 부부는 말을 타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리정과 홈불련은 감동했다. 그들은 다시 북을 울려 장군들을 모아놓고 그곳의 경계를 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퇴원으로 떠났다. 리세민은 홍불녀와 리정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힘을 모아 대업을 이룩하자고 다짐하였다. 홍불녀는 세상이 어수선하니 지금 군사를 움직이지 말고 산에서 범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가 때가 되면 그때 나서서 나라를 세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리세민도 그러자고 동의하였다. 10여 년 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분투하여 마침내 새로운 나라 당을 세웠다. 리세민은 계국의 공이 큰 리정을 국공으로 홍불녀는 한국 부인의 봉하였다. 그때 부여국에서도 국세가 평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장중견의 웅심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